앞서 보도한 포스코가 그쇼물 쓰지마라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점과 관련해 포항 MBC의 입장을 밝힙니다. 포스코는 그쇼물 쓰지마라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담당 기자를 상대로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 포스코는 담당 기자가 악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혀왔습니다. 하지만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4일 포스코는 조건 없는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혀왔고 소송 취하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. 포항 문화방송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첫 변론도 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포스코가 사전에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나 언론 중재 등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에 나선 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대기업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. 이는 언론 본연의 감시와 비판, 견제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 잘못된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포스코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. 또한 포스코는 그샘물 쓰지 마라에 나온 직업병과 공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대책을 50만 포항 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랍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